내가 봤을 때는 나 오늘 계속 역할을 못 하세요. 대형 틀어봐. 데리 셔서 이러볼게. 딱 이거 입에 넣자고 와 씨XX. 외국녀. 안녕하세요 외국녀입니다. 미국 셀리. 유난 케이크. 일본 사퀸. 한국 한별. 예아. 이러면 리액션은 뭐야? 리액션은 뭐야? 리액션은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? 그래서 리액션. 리액션. 리액션 재미있는 게 많아. 그래서 이게 각자 나라 이래서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리액션합니다. 뭔가 재밌을 것 같았어. 솔직히 영어 그냥 막 하면 되는데 근데 일본어랑 중국어 너무 몰랐어. 아 그래 그냥 나갈게요. 맞아 중국어는 사실 막 하긴 하는데. 근데 중국어 아예 몰라요. 아예 나노를 안 몰라요. 나는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나 오늘 계속 역할을 못 하세요. 욕은 제일 표현이 잘 된 그런 거잖아. 그리고 언어 배울 때 역부터. 일단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. 뭐 있을까? 기쁠 때, 따뜻할 때, 슬플 때. 정해진 게 있습니다. 갑자기 추가하면 안 돼. 아 제가 먹고 싶은데. 아니 해야 하나. 비복도 그것을 시작해보자. 마시는 게, 그러니까. 마시는 거 먹을 때. 아, 근데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. 한국도 뭔가. 딱 ㅅㅂㅂㅂㅂ 아흐ㅏㅏㅏㅏ 모든 게 해결이 됐을 때, 알겠지? 근데 맛있는 걸 먹었을 땐. 앞 때부터에요. 와.. 슈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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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슈퓨 그거 얘기하면 안 되나? 그럼 피처리 하면 되나? 난 피처리 하면 돼 그냥 이 모양으로 보면 되나? 딱 이거 입에 딱 넣잖아 와 ㅅ 이렇게 넣어졌네요 와 ㅅ 아 일본 뭔가 좀 약간 일본은 여기 없으니까 근데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? 이렇게 우마 우마 세 우마 우마 왜 이렇게 색조가 안 돼? 야한 느낌이라던데? 피스같이 대만급 명이 있네 한 글자 완전 가요 타옥 틀어봐 한 글자 가요님들 아 마스터 똑같이 가요 쉬운 이유는 깐깐 타옥 틀어봐 타옥 틀어봐 타옥 틀어봐 깐깐 깐 맛 이분은 마시는 거 먹을 때 욕하지 않을 거 같아 그냥 음모로 갔네? ㅅㅂ 에디션스 이런 거 아 그러게 아니야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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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노 근데 여러분 대만급 그렇게 막 욕만 입는 거 아니에요 하도 또 치워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나 마시는 거 먹으면 따로 말 안 돼요 계속 얘기해 나 몸이 먼저 믿음 담아 댄서 봐봐 행복할 때 행복할 때 와 행복할 때 어렵다 진짜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진짜 원하는 선물을 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줬어요 응 왜 이렇게 날 것 같았어? 아니다 아니다 뭔가 이렇게 행복하면 말이 안 나올 거 같아 그치? 진짜 이런 아니면 진짜 행복하면 눈물 날 수도 아 그치? 그치? 행복할 때 어려운데 원하는 선물을 진짜로 받았을 때 싫지? 응 땡큐 나는 믿기지 않아서 에헴? 어? 정말? 막 이럴 거 같아 에헴? 막 이렇게 여기 여기 자 이거 선물 에헴? 어? 에헴? 이거 일본 스타일이잖아 제 말도 있어요? 한국 사람들 애 쓰던 에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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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. 나도 약간 살짝 일본 그런 걸 써가지고 그렇지. 일본도 약간. 오 마이 갓 땡큐. 아 자X끄라인. 아니에요. 행복할 때 못 따라가. 아예 반년으로 놀랐을 때 이렇게 하면 이러는데? 같이 놀랐어. 미국은 놀랐을 때 아마 욕 날 거 같아요. 소리 지르러가 오 이XX 같았어XX. 아 이제 나오지. 오 이XX 같았어XX. 그게 오늘 어리고 대만은 계속 욕인 거 같아. 근데 좀 뒤에도 좀 추가. 와! 카운 빼요. 깐니냥 빠. 깐. 아 이거 진짜 완전. 신난 욕이네. 어 깐니냥. 카운 빼요. 카운 빼. 깐니냥 카운 빼. 약간. 마다파크? 이거 대만과 거리가 쓰면 어떻게 돼? 엄청. 맞구나. 진짜요? 맞. 아 그것도 있긴 한데. 저는 잘 안쓰. 판마들. 판마들어. 마들어. 약간 엄마랑 관련된. 아 완전. 센 역이야. 응. 사실은? 그럼 지코라 하다가 참기할게. 그럴 땐 마르. 네잉. 네잉. 예뻔다 예뻔다. 네잉. 나는 참기했어. 이거 참기했어. 잠기했어. 예잉. 마텔. 불리지 않았나? 마텔. 야잉. 그거를 하지 말라고. 단어만 실험한데요? 단어 그 영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이상한데? 잠깐 하지 마. 아 잠깐만요. 야아. 한국에서는? 지금 그 주제는 뭐야? 갑자기 딱 그거. 부끄러워요. 저도 답변 딴 데려가 없는데. 일단 얼굴을 피할 것 같아요. 부끄러운데 뭐. 와 이런 거. 이게 부끄러운데. 애교 부끄러워? 이거 애교 부끄러워. 애교 부끄러워. 저 같은 사람이면 말 안 하고 그 사람 때릴 것 같아요. 귀엽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세 개 할 수도 있어요. 제가 약간 부끄러울 때 저 사람 때려요. 제가 나 옆에 앉아있어요. 언니 부끄럽게 안 할게요. 될 만에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였으면 부끄러울 때 약간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너무 잘한다. 그러면은요? 아 때리네. 아 때리네. 때리네. 나는 때리네. 개방사람 다 때린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때려. 윤석열 때. 아 이거 딱 제가 나한테 계속 영화하고. 아 이번 편에 계속 영화 나오고. 짜증날 때. 호돈이 마려운데 화장실에 누가 쓰고 있어. 아 그러지? 이러고 얘기하네. 아 누구 됩니까? 아 다数일이야. 아 네. 아 그러다. 아LI. 감사합니다.